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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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네 네 정말 이 황금 허리에 이 상을 다시 한 번 받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요 네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 김영민 사장님 담수영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받은 이 상 정말 너무 값지게 생각하고요 팬분들의 노력과 그 열정을 네 저희도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도 좋은 준비해서 어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 컨텐츠 만들 수 있는 샤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또 한 말씀 하시죠 태민씨가 한 말씀 네 태민씨도 한 말씀하세요 네네 일단 이렇게 매번 정말 우리 샤인이 월드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또 샤인이를 오랜만에 이렇게 골든디스크 나와서 상을 받으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씨도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샤이니 월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깐요 항상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저희 샤이니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샤이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샤이니 ensen 지진 정답 감사합니다.